자, 영상 시작합니다. 하나, 둘 자, 녹화 시작합니다.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빈질입니다. 2016년 9월 21일이고요. 오후 8시... 에이 룸 2016년 9월 21일 오후 8시 2분이고요. 아, 진짜 이 소리는 로딩 중입니다. 정확히는 선풍기 소리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 조금 오래걸리는데? 로딩이 조금 긴데? 잠시만 더 기다려주세요. 편집 좀 해야하나? 어? 이거 편집 좀 해야하나? 어? 로딩... 오есть 에이 룸 어 lah 히익 소리조심 잠시만요 게임소리를 조금 줄일게요 잠시만 소리 너무 커 아직도 소리 너무 커 됐다 암키나 누르십시오 눌렀어요 밝기 조정을 슬라이더를 사용해 밝기를 조정합니다 바이오샵 인피니티를 최적의 상태로 보려면 가운데 사각형이 거의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이오샵 슬라이더를 조절합니다 어? 사각형이 가운데 사각형이 거의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니야 난 밝은게 좋아 난 밝은게 좋아 이정도면 되지 뭘 잠시만요 일단 옵션에서 화면 좀 이거 조정하자 화면이 너무 크다 잠시만요 지금 마우스 보이나? 아 어차피 이거 게임 내 마우스가 있구나 형 롤 접은 기념으로 롤꼬 오 노오 어 뭐야 CS 해놓고 아이고 화면 조금 옮기자 어 됐다 아 너무 내렸다 너무 내렸다 에이씨 오케이 됐어 완벽해 그리고 마우스 뭐 민감도 이 정도면 조금 감도가 이상하긴 한데 뭐 어때 이 정도면 됐지 뭘 잠시만 퍼트님도 부를까 퍼트군도 부를까 에헴 에헴 음 됐어 암튼 다운로드 콘텐츠에서 뭐 잠시만 맞아 난 지금 다운로드 콘텐츠 할 때가 아니야 나는 메인게임을 해야 돼 메인게임을 해야 돼 메인게임을 해야 돼 새게임 뭐 이어하기 할게 있어야지 자 소리는 적당하냐 참 꼬싱맨 추천 한번씩 꾹 눌러주시고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좋아요 한번씩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이랑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셨으면은 즐겨찾기랑 구독하기 한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두 번 누르면 풀리니까 한번씩만 꾹 하셨죠? 이상 답장 FPS 게임이 처음이고 행동을 추정하고 싶다면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기본 FPS 게임을 알면 시작하기에 적합한 난이도입니다 FPS 경험이 많고 도전을 즐긴다면 여기서 아니다 도전을 즐기지 않아 참고로 바이오 쇼크 인피니트 바이오 쇼크 인피니트 바이오 쇼크 시리즈에서 세 번째 시리즈로 2013년에 출시되었습니다 황금 검총과 기관총 업그레이드를 잠금 해제했습니다 여기에 장별 무기를 찾으십시오 부컬 부컬 신이 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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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너무 빨리 지나가 1912년 맨 주 해변 그렇게 안했어 아, 그냥 이런거 안 읽을래? 이게 뭐지? 마이 가이 아 이렇게 음성이 나오는거 너무 편하다 직접 안 읽어도 돼 야 이거 언제 적성이야 이거는 어 뭐야 아 움직여지는구나 이제부터 움직여지는구나 지금 뭘 하라고 타다리 오르기 이쪽으로 못하나 나도 같이 가요 책이여 나를 들고 가지 마요 이게 뭐하는 곳이냐 에프 뭐 더 주워갈 거 없나 에프가 뭐 탕후장경 같은가 여기로 갈 수 있어 뭔가 있어 이쪽에 뭔가 있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수 있겠나 아닌가 뭐야 뭐 주출 수 있는 거 없나 아 근데 이거 움직이는 거 왜 이러냐 뭔가 좀 그렇다 잠시만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마스터 볼륨 자체를 좀 줄이고 여기랑 됐다 됐어 잠시만요 이거 일일이 계속 저장해야 하나 아 그럴 필요 없구나 잠시만요 바로 가는 것보다 조금 살펴보고 가자 뭔가 더 먹을 거 있을 것 같아 어디 모두 사용하기 잠시만요 이거 설마 인벤토리 같은 것도 있니 그런가 아니 아니야 인벤토리 따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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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슈 아무도 없으면 들어가요 뭔가 반짝했어 여기 뭔가 있어 피클병 먹기 독트리 하나 짓고 다 가져가고 디아 상황 뭐야 이게 내 얼굴인가 없더씨 그냥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는 건가 아무도 없어요 아 불길하네 여보세요 아무도 없으유 아 불길하네 아무도 없으유 아 라디오였어 지금 소리가 뭐 먹을 수 있는 거 없나 이거 한번 조금 더 살펴보자 케빈아 하하 가자 아니 피가 묻었어 대체 이곳에 무슨 일 있었지 불안하네 헐 피 묻은 손 무슨 일이 있었어 여기 사람 사람인가 일단 돈만 좀 짓고 떨어져 떨어져 쉿 쉿 돈 리스펀 아 세상에 잔인해라 형이 뭐 있니 에 뭔가 먹을 거는 계속 주네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맛이 불길해 죽었다 어 아우 쫄려 죽겠다 어 저장됐어 그렇다는 건 이제 곧 뭔가 나온다는 거야 곧 뭔가가 나온다는 것은 일단 이거 먹고 역시나 먹을 거 있을 줄 알았어 어 응 은 아가씨 뭐 열다섯 개나 있어? 나 부잔데? 어 두루마리 열쇠 열쇠 검검 그냥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그냥 스튜렐인 것 같은데 지금 열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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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순간 하늘이 빨개졌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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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도망가야 하나? 잠시 안 잠겼어 어디로 가야돼? 못 쉬어 어 뭐야 어 은안 두고 갈뻔했다 어 계세요 저기 문 좀 열어주세요 나 무서워요 어? 나 쫄보라고 오 문 잘렸다 뭐지? 오 오 오 오 오 오 아 나 너무 착한 것 같다 너무 선순이 앉아줬어 시라야 뭐 뭐 뭐 잠시만 이걸 갑자기 레이어속으로 키워냐? 설마? 아니지 나 바이뉴쇼 하는 거 맞지? 아 설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어 오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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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로켓이야? 잠시만 잠시만 이게 못이요 이게 못이요 이게 못이요 음 넌 나 나노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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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 에허 오 15,000 feet 가려주세요 가려주세요 아이고 죽겠다 뭔일이 있었지? 흠 불렁 와이 울티샷 시에 세비언트 히히 밀다 히히 밀다 히히 아 몰라 어? 해석하자면은 못할 것도 없긴 한데 귀찮아 어? 대충 뭐 에덴을 찾아 떠났다 뭐 쏟아올랐다 그런 내용 같긴 한데 소모 그린 후 뇌드 우린 뇌드는 창에 떠났다 그건가 솔직히 정확한 해석은 모르겠어요 중간중간 모르는 단어가 있어 저기요 낫힘 낫히지? 아우야 손목에 자국 생기겠다 아이차 살살 좀 해도 되는것을 토시로 가는길찾기 어우 드디어 저장됐죠? N을 눌러 현재 목표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오 혹시 뭐 주워 먹을 거 없니? 뭐지 이 독수리 유나 도대체 어디쓰는거여? 어 뭐 무기같은거 강호해야하나 나중에? 괜히 불안하네 이거 갑자기 뭐 악마로 바뀌고 뭐 그런거 아니지? 어느쪽으로 가든 상관이 없는것 같기도 한데 Excuse me where am I? 천국 개불 여기 랍슈타야 혹시? 약간 랍슈타 삘이 나기도 하고 잠시만 여기에서 내가 왔지? 이쪽은 뭐니? 여긴 뭔데 여기는 뭔데 여기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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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뭔가 있을줄 알았어 내가 아이차 근데 누구지갑인지 몰라도 거짓네 저는 웅땅 다 집어갑시다 어? 어떤 게임이든 파밍은 중요해요 뭔가 더 먹을게 어딘가 있을거 같기도 한데? 뭔가 더 먹을게 어딘가 있을거 같기도 한데? 뭔가 더 먹을게 어딘가 있을거 같기도 한데? 어디 내가 못먹은 것도 있을거 같기도 하고? 파밍아 잘 비었네? 비었어 에이씨 거짓들 에이 거짓들 에이 거짓들 자 가자 까 나 제발 못 꺼나? 못 꺼네 잘 쐈아 근데 점프력이 너무 좋은거 아니야? 호이이이 하긴 나도 1m정도 뛸게 있긴 한데 어? 스가 여기 빨개져가지고 피 진짜 같았어 엄청해 저거 옆으로는 못 꺼네 아 근데 이거 움직이는 감기 이상해요 아 여기가 콜롬비아야? I just need passage into the city passage to the city brother the only way to columbia is through the earth in the sweet water 콜롬비아의 앞에 놓이 예민한 집니다 그댄 죄를 지겠으니까 형제여 여기거나 돌아서 로켓은 들어가야돼 그댄을 끝났겠구만 와서 죄를 지시시오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밀떡은 안주시나요 포도주와 우리의 건국자와 우리 신의 이름으로 그대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mothers who have stopped 이 정도면 힘이 겁나 좋은데? 그기연 그리고 겸는 이것이 아닌걸라는데 이것은 물을 뿌리는건 아닌가요? 으응 이건 소 usual 종 집어 종 집어 이sur 내가 듀윗인가? 내가 듀윗인가? 총총총 어허어우 저기요? 어허어우에 물 들어갔어 진짜 이건 페리가 아닌데? 익사야 이거는 어? 페리는 머리 위에 물을 뿌리는 거지 어? 밀떡이랑 포도주도 아니고 말이야 무시하고 갈까? 일단 그냥 채웠다 잠시만 나 체력 어디에서 당겨? 아까 그거 익사상에서? 어? 이거 템을 뭐 먹으면은 뭐 과일같은걸 먹으면은 피가 뭐지? 나중에 먹을 수 있는게 아니라 그냥 바로 차네 그대로 바로 먹어서 자르타의 날개다 벨로웨어를 건넌자 나를 고보살피고 심해 주시 뭐해 여기 설마 광신도들만 있니? 설마 겁나 불안한데? 어 벌떼다 벌떼다 근데 벌떼가 이렇게 뚱뚱하냐? 어? 어? 벌새 이거 반토막 밖에 안될 사이즈 실제로 본적이 없구만 이거 벌새를 어 광신도 광신도는 지나갑시다 그냥 광신도랑 엮여서 좋은거 없어 없어요 진짜 피보네 그냥 광신도랑 엮여서 어 바나나 광신도랑 loose 어 내게 빗 이렇게 찌익括 올려주네 야 문 열어 아유 참 refuse 較 우와 우와